계속해서 should에 대한 얘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이렇게 쓰죠. should는 뭐에 하나가 양념씨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 동사를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하다씨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념씨를 쓸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양념씨는 할 수 있다는 뜻의 can 할 것이다 라는 뜻의 will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should가 있는데 should의 뜻은 해야 만 한다 라는 뜻이었어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네요. 제가 여기에 앉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앉을 수 있어요.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누가 다 부터 만들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부터 만들면 내가 앉을 수 있다 라는 말이죠. 내가 앉을 수 있다라는 말을 묻는 말로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앉다 라는 뜻의 하다씨를 알아야 되고 하다씨는 sit. sit의 뜻은 앉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I can sit. I can sit. I can sit. 그래서 누가 내가 누가다를 만든다고 했죠. 가장 먼저 또 내가 앉을 수 있다. I can sit.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묻는 말 제가 앉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묻는 말은 I can sit을 묻는 말 바꾸면 Can I sit 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하고 싶으면 Can I sit? 아이고 잘못했네요. Can I sit here? 이러면 되겠죠. 제가 여기에 앉을 수 있나요? Can I sit here? 자 그래서 I can sit 하고 내가 앉을 수 있다 하고 내가 앉을 수 있나요? 잠깐 살펴보면 오케이. 내가 앉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누가다를 사용했죠. 누가 내가 뭐 한다? Can sit. 앉을 수 있다 했는데 묻고 싶으니까 I can sit. Can I sit. 내가 앉을 수 있나요?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Yes, you can 하면 되겠고 Yes, you can. 뒤에 생각했으면 Yes, you can sit here. 여기 앉을 수 있어요. 라고 이해하는 거니까 Yes, you can sit here.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오케이. 정말 맞는지 볼까요? 내가 앉을 수 있을까요? Can I sit? 여기에 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Can I sit here? 이랬더니 음, 할 수 있어요. Yes. You can. Can I? 했으니까 you can 하고요. Can 뒤에 생각된 말은 Can도 양념 씨죠. 양념 씨 뒤에 하다시 sit.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살펴봤고요. 계속 다음 표현. 자, 너는 중국어 하니? 그랬더니 아니야. 난 중국어 하지 않고 한국어를 해.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말하다. 라는 하나씩 배웠죠. 말하다가 뭐예요? 말하다.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하는 거 알죠? 말하다는 스피크죠. 이렇게 넌 중국어를 말하니? 라는 문장을 살펴보면 너는 말하니? 이게 누가 뭐뭐하다구요. 묻는 말 말고 묻지 않는 말 누가다 부터만 먼저 만들면 너는 말한다 부터 만들죠. 너는 스피크 한다. 그러면 너는 말한다 이 표현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스피크가 사용될 거니까 스피크는 하다시고 뭐도 아니고 비동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누가 뭐뭐한다는 단순한 뜻이니까 뭐도 사용되지 않았다. 양념 씨도 사용되지 않았죠. 양념 씨도 아니고 비동사도 아니고 그냥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말하니? 만들기 전에 너는 말한다 부터 만들면 너는 말한다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유스피크죠. 오케이. 누가 뭐뭐한다라는 말을 너는 말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스피크. 그러면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두 번째 뭐 들어있는 경우? 하다시를 사용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스피크 안에 뭐가 들어있다? does가 아니고 to가 들어있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말한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너는 말하니? 만들 차례죠. 너는 말한다가 유스피크니까 너는 말하니? 당연히 스피크 안에 들어있던 둘을 사용해서 Do you speak?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너는 말하니? 됐고요. 그럼 이제 문장 완성시키면 되겠어요. Do you speak? Do you speak? 뭐 하면 되겠어요? 중국어니까 Chinese 하면 되겠죠. Do you speak Chinese? 하면 너는 중국어 말하니? 됐고요.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Do you speak Chinese? 그랬더니 I know I don't 죠. 왜? don't 뒤에 뭐가 생겼으니까? don't speak Chinese니까 No, I don't speak Chines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난 한국어 사용해. 나는 말한다. I speak 무엇을? Korean. 안 되겠죠. 오케이. 진짜 만나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말하는지 물어볼 때 너는 말하니? 하려니까 Do you speak? 했죠? Do you speak Chinese? Do you speak Chinese? 그랬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No, I don't. 생일 때 말 바로 가볼까요? No, I don't speak Chinese. 중국어 말하지 않고 나는 말한다. I speak 무엇을? Korean. I speak Korean. Do you speak Chinese? No, I don't. I speak Chinese. 오케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었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아참 위에 문장 다시 보면 이번에는 Do you speak Chinese? No, I don't는 두 번째 문장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사용되고 하다시가 사용됐고 여기에는 He, She, It이 아니고 You니까 하다시 중에 뭐가 아니라 Does가 아니고 Do가 사용되고 있고 Do가 이렇게 사용되고 Do가 이렇게 사용되고 여기 속에 Do 들어있는 거 보이죠? 말하다 속에 하다시 들어있는 거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의 대화이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표예요. 이번엔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래 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도 할 수 있어 프렌치도 할 수 있어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니? 라는 말은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부터 말하면 되겠죠. 너는 웃는 말 만들기 전에 누가다 부터 만들면 누가 니가 뭐한다 말할 수 있다 부터 만들죠. 그러면 니가 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세 번째 뭐가 들어있는 경우 양념씨 그 중에서 뭐 뭐 할 수 있다니까 can이 사용되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말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겠다. you can speak 겠죠. you can speak 넌 말할 수 있어 그럼 넌 말할 수 있니? 만들 차례니까 넌 말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can you speak 아이고 이상하게 써졌네요. can you speak 그 다음에 영어 다 알죠? 문장 완성시킬 차례네요. 너 영어 할 수 있니? can you speak what english 하면 되겠죠. can you speak english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누가 다가 들어있는 경우죠. 너는 말할 수 있다. you can speak 넌 말할 수 있니?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말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았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난 할 수 있어 오케이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can speak english 가 생략됐죠. yes I can speak english 그 다음에 나는 말할 수 있다. 이랍니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누가 나부터 맞는 난 말할 수 있다. I can speak 무엇을 French 또한 역시 true 라고 여러분 배웠죠? yes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French too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french too 넌 말할 수 있니? 라는 표현 넌 말할 수 있니? can you speak 양이 없이 들어갔죠? can you speak english 그랬더니 그래 난 할 수 있어 oh yes yes I can 난 말할 수 있다. 누가 나부터 만들죠? I can speak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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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nch too 또한 역시 하면 되겠죠?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speak english yes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french too 오 두개 두개 나라만 할 수 있단 얘기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녀가 어디에 사니? 그랬더니 그녀는 서울에 산다 이렇게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든 건 그녀가 사니 만들기 힘들면 그녀가 산다 누가다부터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녀가 산다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나야죠? 살다 라는 하다씨 뭐였습니까? 하다씨가 있죠 leave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면 그녀가 산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she leave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씨가 사용된 경우도 살다 라는 하다씨 근데 she가 leave 를 하니까 이 속에는 leave 속에 뭐가 들어있고 leave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속에는 does 가 들어있죠 she leave 가 아니고 그녀가 산다 라는 표현은 she leaves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묻는말 만들기 첫 단계 그녀가 사니? 하고 싶으면 does she leave 하다씨 들어 있는 문장이죠? 문단 완성 그녀가 어디에 사니? 하고 싶으면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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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she lea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녀가 어디에 삽니까?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서울에 산대요 그러면 그녀가 산다 she lives 어디에 in 서울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lives in 서울 여기에 in이 붙어있는 이유는 얘기했어요 서울 말하면 그냥 서울이죠 그냥 서울이에요 내가 필요한 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니까 서울이 아니고 서울에 만들어줘야 되니까 in이 필요하죠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서울 진짜 맞는지 볼까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 다음에 하다씨 live 가 사용됐으니까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누가다 부터 만들죠 누가다 she가 lives 한다 어디에 in 서울에 서울에 살아요 she lives in 서울 그러니까 in 서울이 서울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라는 질문을 올리고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대답할 때는 does 가 live 속에 들어가서 누가다 she가 lives 한다 서울에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어디에 살 것이니 그랬더니 그녀가 in the country에서 살 거야 이러고 있죠 in the country 뭔 뜻이겠어요? 서울 시골에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묻는 말 그녀가 어디에 살 것이니 라만 그녀가 살 것이니 부터 만들 거고요 그녀가 살 것이니 만들기 힘들면 뭐부터 만들어 본다 오케이 그녀가 살 것이다 누가 그녀가 뭐한다 살 것이다 자 그녀가 살 것이다 라는 말은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하니까 미래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녀가 미래에 살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세 번째 뭐 양념식 그 중에서도 will 이 사용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살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냐 she 그렇죠 she will live 하면 그녀가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이 완성됐죠 누가 그녀가 뭐한다 will live 살 것이다 그럼 첫 단계 그녀가 살 것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e shall live 하면 되겠죠 오케이 좀 지울게요 그녀가 살 것이니 we shall live 이렇게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고 어디에 살 거냐 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e shall live 하면 되겠죠 그녀가 어디에 살까요 where we shall live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가 시골에 살 거야 그녀가 살 것이다 라는 말부터 만들죠 누가 그녀가 뭐한다 살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미래 할 일이니까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양이 없이 사용될 거고 그녀가 살 거예요 누가 she will live 어디에 in the countr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in the country가 시골에서 라는 뜻이니까 어디에서 라는 질문과 서로 짝을 잘 이루고 있죠 어디 살 건데 시골에 살 거야 where we shall live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맞는지 참 봐야죠 어디에서 where 그 다음에 미래 할 일을 묻고 있으니까 양념 11이 사용됐고 we shall live where we shall live 그랬더니 미래 할 일을 표현하니까 누가다 그녀가 살 것이다 she will live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답 in the countr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음 너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냐 넌 the problem을 이해할 수 있냐 이거 있죠 the problem이 그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너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니 이 표현은 이해하다 라는 하다씨를 알아야 되고 이해하다가 뭐예요 여러분이 익혀서 써야 되죠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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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 문제 이해가 되냐 너는 understand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너는 이해할 수 있니 표현을 누가다 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이해할 수 있다 라는 표현 부터 만들어 보죠 그래서 그래서 누가 너는 뭐한다 이해할 수 있다 라는 표현 부터 먼저 만듭니다 그러면 너는 이해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씨가 사용되는 거죠 understand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 뭐 뭐 할 수 있다니까 양념씨도 사용되고 양념씨와 이해할 수 있다 understand 함께 사용해서 You can understand 하면 누가다가 완성됐죠 너는 이해할 수 있다 누가 니가 뭐한다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넌 이해할 수 있니 하고 싶으면 Can you understand 하면 되겠죠 넌 이해할 수 있니 그러면 너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하고 싶으면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하면 되겠죠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래 난 그거 이해할 수 있어 이러고 있네요 그냥 그래 Yes 나는 이해할 수 있다 I can understand 그 다음에 The problem 암만 길어봤자 하네요 The problem 암만 길어봤자 It I can understand it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Yes I can understand it 오케이 그래서 넌 이해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은 양념씨 can 하듯이 understand 사용해서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그랬더니 이해가 되니까 Yes 할 수 있어 난 이해할 수 있다 누가다 만들 차례죠 I can understand 무엇을 더 브라보 암만 길어봤자 It Yes, I can understand i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표요 그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니 그랬더니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부터 만들면 누가 그 콘서트가 뭐한다 시작한다 부터 만들죠 그 콘서트가 시작한다 오케이 여기 좀 지워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콘서트가 시작한다 를 그 콘서트가 시작하니 이런 거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콘서트가 시작한다 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뭘 사용하는 거 누가 콘서트가 뭐한다 시작한다 누가다가 보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하다씨를 사용하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럼 하다씨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 콘서트가 시작한다 라는 표현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더 콘서트 비긴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비인이 시작하다는 하다씨지만 더 콘서트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것이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비긴즈 알겠죠 더 콘서트 비긴즈 콘서트가 시작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콘서트 시작하니 만들 차례죠 그러면 하다씨 들어있는 문장인데 이 속에 뭐 들어있다 하다씨면 둔지 더즈인지 따지는데 이 속엔 더즈가 들어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그 콘서트 시작하니 하고 싶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잠시만요 다시 그 콘서트가 시작한다죠 더 콘서트 비긴즈 그럼 얘를 묻고 싶으면 더즈가 앞으로 나가서 더 콘서트 비긴즈 하면 콘서트가 시작하니 라는 문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몇 시에 시작하니까 몇 시 몇 시 전번에 배운 적이 있어요 몇 시는 뭡니까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it begin What time does it begin The concert가 2시니까 그거 언제 시작해 몇 시에 시작해 What time does it begin 그래서 원래대로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그것이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한다 이러고 있네요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해요 그러면 누가 나부터 만들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시작한다 이 시 뭐한다 begin 아닌 거 아시죠 begins 그 다음에 오늘 저녁 7시에 라는 표현은 At 7 At 7 At 7 At 7 This evening 이렇게 하면 돼요 It begins at 7 This evening 몇 시에 시작하는지 궁금하니까 What time 몇 시에 concert begin 콘서트 시작하는 얘기 그랬더니 그거 시작한다 It begins 언제 At 7 this evening At 7 this evening At 7 this evening 통째로 오늘 저녁 7시에 라는 표현이에요 At 7 this evening 오케이 그래서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니 몇 시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몇 시에 먼저 시작하죠 What time 그 다음에 그거 시작하니 Does it begin 원래대로 하면 It이 The concert 다시 왔으니까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그거 시작한다 It begin 아닌 거 아시죠 It begins 몇 시에 At 7 네 언제 오늘 저녁 오늘 저녁 뭐라구요 오늘 저녁은 바로바로 This Evening 이었죠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It begins 7 this evening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는 언제 저의 숙제를 시작해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너는 점심 식사 먹은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끝낼 수가 있을 거야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누가다부터 찾죠 저는 시작해야만 하나요 오케이 시작하다 시작하다 방금 만났죠 begin 이었구요 하다시구요 그러면 저는 시작해야만 하나요 라는 문장은 나는 시작해야만 한다 부터 만들죠 저는 시작해야만 하나요 저는 누가 이게 누가죠 누가 누가 저는 뭐한다 시작해야만 하나요 이게 누가다 묻는 문장이니까 묻지 않는 문장 시작해야만 한다 그럼 난 시작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I Should Begin 난 시작해야만 한다 그럼 예를 가지고 묻는 말 제가 시작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Should I 규칙대로 Should I Begin 하면 내가 시작해야만 합니까 구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완성할 차례죠 언제 내가 숙제를 시작해야 되는지 묻고 싶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Should I Begin 언제 제가 시작해야 되나요 When Should I Begin 그 다음에 나의 Homework 하면 되겠죠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언제 시작해야되요 언제 시작해야되요 언제 시작해야되요 언제 시작해야되요 이렇게 묻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너는 점심식사 후에 시작해야만 한다 이렇게 넌 너는 시작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gin 그 다음에 Your Homework 대신에 It 그것을 그 다음에 점심식사 후에 After Lunch You Should Begin After Lunc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진짜 맞는지 보면 언제 시작하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 다음에 제가 시작해야 되나요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너는 시작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gin 무엇을 Your Homework 대신에 It 그 다음에 점심 먹고나서 After Lunch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You Should Begin After Lunch 그 다음에 다음 표현 왜 제가 신발끈 묶어야 돼요 이러고 있네요 이유를 묻고 있죠 왜 신발끈 묶어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니가 Fall Down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니가 Fall Down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문장 만들기 전에 먼저 살펴보면 뭐뭐 해야만 하나요 니까 양념시 Should 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넘어질 수도 있다 니까 양념시 이 표현 위에 표현 내 신발끈 묶어야 하나요 라는 표현도 양념시 Should 가 들어가는 문장이고 니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표현도 양념시 Can 이 사용되겠죠 자 그럼 순서대로 누가다 먼저 묻는 말 만들 건데요 왜 신발끈 묶어야만 하나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그럼 누가다 부터 만들죠 그러면 누가 저는 뭐한다 묶어야만 합니다 그럼 내가 묶어야만 합니다 묶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죠 묶다가 뭐예요 묶다 뭔가를 묶다 tie죠 tie 그러면 나는 묶어야만 한다 I Should tie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가 묶어야만 하나요 Should I tie 오케이 문장 완성 왜 신발끈을 묶어야만 합니까 이유니까 Why Should I Tie My Sho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신발이 슈즈인건 아시죠 Why Should I Tie My Shoes 왜 묶어야되요 이유가 공부하니까 Why로 시작합니다 Why 하고 내가 묶어야만 합니까 Should I Tie 나의 신발들 My Shoes 되겠죠 Why Should Should Laces 그렇죠 Shoes 가 신발끈이에요 뭐 Shoes 해도 되는데요 정확하게 신발끈이란 얘기까지 하고 싶으면 Shoes Laces 라고 하는데요 Why should I tie my shoe laces 그랬더니 니가 fall down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니까 뭐로 시작하겠어요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You 뭐뭐할 수도 있다 Can Fall Down 다운 할 수 있기 때문에 Why should I tie my shoes 그랬더니 니가 fall down 할 수도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can fall dow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익힘 학습 클래스 카드에 넣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장 익힘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